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씨에 대해서 해경이 청와대 지침에 따라가지고 자진 월북이라고 발표하기 전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A 행정관이 해경수사정보국장을 직접 찾아와서 청와대 지시를 무시하고 감당할 수 있느냐라는 경고를 했다라는 증언이 나왔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와 같은 정황은 문재인 청와대가 해경에다가 월북에다가 방점을 두고 수사하라고 지침만 내린 게 아니라 사실상 수사 책임자를 직접적으로 압박을 했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이라면 크게 논란이 될 만한 내용입니다. 관련 소식을 보면은 먼저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청와대 A 행정관은 해당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에 김홍이 해경 총장에게 자진 월북에 방점을 두고 수사하라는 지침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고 이 시점은 사건 발생 이틀 뒤 해경이 자진 월북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첫 번째 수사 발표를 한 직후였다고 합니다. 그 김 총장이 일부 참모와 회의를 열었지만은 청와대 지침을 따를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자 A 행정관이 직접 윤성현 수사정보국장을 찾아왔다고 당시 해경 관계자들이 전했는데요. 이 상황을 잘 알고 있는 한 인사 같은 경우에는 A 행정관이 윤 국장에게 청와대의 지침을 무시하고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가라는 취지에 언급을 강하게 하면서 압박을 했다고 전하고 있고 해당 사건은 마치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에서 산업부 장관이 원전 가동 연장을 보고한 뒤에 부하 공무원에게 너 죽을래라고 했다는 것과 완전히 닮은 꼴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행정관이 이런 행동을 할 만한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이 사건 말고도 과거에 34살 정도 된 청와대 행정관이 육군 참모총장을 따로 불러내가지고 크게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해당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도대체 청와대 행정관의 파워가 얼마나 세길래 30대 행정관이 사성장군 육군 참모총장을 따로 불러내가지고 얘기를 할 정도인가 굉장히 시끄러웠었는데요. 당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김용우 참모총장을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있었던 정모 행정관이 카페로 따로 불러내가지고 군 인사라든가 군 인사청탁 관련해가지고 압박을 가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있었던 사건이고 당시에 장성급 인사 때문에 군 분위기가 어수한 상황이었는데 인사수석실 행정관이 장성의 진급 추천권을 쥐고 있는 육군의 최고 지휘자를 따로 불러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정황상 살펴보았을 때 문재인 정권에서 입맛에 맞는 이 장성들을 내리꼽기 위해가지고 젊은 행정관이 포스타 장군을 호출해가지고 이야기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논란이 불거져서 당시에 굉장히 시끄러웠었고 당시 청와대 측에서는 육군 인사선발 저차라든가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해서 만난 것이라고 이야기했지만은 이건 뭐 말이 안 된 얘기죠. 그런 얘기를 장관의 집무실이 아니라 따로 불러내가지고 만났다라는 것도 이해할 수가 없는 대목이고 또 그런 얘기를 육군 참모총장에게 직접 설명을 듣는다라는 것도 사실 설득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사실 이 사건도 당시에 인사청탁을 했다라고 보는 게 중론이었으나 이 당시에 문재인 정부의 힘이 굉장히 셀 때여가지고 그냥 흐지부지 넘어갔었고 당시에 청와대 측에서는 이 문제를 지적을 하니까 아니 30대 행정관이 사성장군을 만나지 못하는 게 더 이상한 일이라면서 못 만난 일도 아니라고 적반하장을 했었는데요. 아무튼 뭐 과거에 해당 사건이 인사 문제로 군을 압박하는 문제였다면은 이번에는 청와대 행정관 측에서 월북 사건을 두고 정권의 입맛에 맞게 해경을 압박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구체적인 저항이 나온 것이며 실제로 해경은 당시에 서해 공무원 사건 첫 번째 수사 발표에서 자진 월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했다가 불과 닷새 만에 청와대 행정관이 다녀간 이후에 윤 국장이 직접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단정적인 결론을 냈습니다. 현재 알려진 바로는 A 행정관 같은 경우에는 이 발표가 끝나고 나서도 윤 국장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서 수사 내용을 논의했다라고 전하고 있고 해경 전직 간부 같은 경우에는 윤 국장이 차를 타고 가다가 전화를 받았는데 A 행정관이 고함을 치면서 마치 부하직원 다루듯이 수사 내용을 물어봤다는 얘기도 들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해경의 수사 발표가 청와대 입맛에 맞게 나오고 나서 자진 월북 발표란 수사 라인은 줄줄이 승진을 했고 윤 국장 같은 경우에는 사건 3개월 뒤에 치안감 승진과 함께 해경 내 주요 보직인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이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당시에 윤 국장의 상황은 계급 정년이 걸려있어 가지고 1년 안에 승진하지 못하면 옷을 벗어야 하는 상황인데 참 기적적으로 이때 딱 맞게 승진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해경 관계자는 윤 국장이 경무관 시절에 감사원 감사에서 징계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뜻밖의 승진을 한 것이라면서 윤 국장 입장에서 A 행정관의 압박이 오히려 달콤한 제안이었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 당시에 윤 국장 휘하에서 이 사건의 수사실무를 담당했었던 과장급 3명도 승진하거나 모두 다 좋은 보직으로 옮겼는데요. 아무튼 뭐 당시에 해경은 이 사건을 자진 월북으로 결론을 냈지만은 최근에는 철회했고 해경은 지난 16일에 1년 9개월을 거쳐서 수사를 진영을 했지만은 월북 의도를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발표했으며 정보훈 현 해경청장도 지난 22일에 피규어 공무원 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가지고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서 국민과 위족분들에게 사과드린다라고 얘기했으며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검찰 측에서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라든가 김종원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자진 월북 지침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을 것이라고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추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아무튼 언론 측에서는 진짜로 A 행정관이 해경에게 압박을 가했는지 대답을 듣기 위해서 수차례 연락을 했지만은 답이 없다라고 합니다. 아무튼 뭐 이번 사건은 참 의아한 점이 한둘이 아닙니다. 야당 측에서는 이미 결론이 난 사건을 가지고 새로운 증거도 없이 뒤집으려고 한다. 이거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포토라인에 세우기 위한 것이다. 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이미 당시 사건을 주사한 국방부나 해경 쪽에서 자신들의 결과 발표가 선급했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압박을 했었던 정황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니 의혹투성이인 이번 사건을 원점에서 재조사해 진장을 규명하는 것이 지금 정부가 할 일이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세월호 사건만큼만 조사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